이거 나와야 되겠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갑자기요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 우리 정말 연결고리는 아니랍니다 아이들이 랩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제가 모든 노래를 다 외우고 있어요 호랑나비 빰빠빰빰 빰빰 비와이 노래부터 해서 뭐 연습 안 한 노래가 없어요 여기 역시 출산 힙합 대대로 불러드릴게요 여러분의 뮤지컬 나옵니다 뮤지컬 그리스 주인공 대니 욕을 맞추면서 대니 그렇죠 이 대니 욕을 맞추면서 90년대 뮤지컬 스타로 떠올랐는데요 이유 끊임없이 무대를 지켜오면서 뮤지컬의 대중화를 이끌기도 했죠 이 목소리 어쩔 거야 진짜 멋지죠 20년대 무대에 서면서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고 지금도 이렇게 무대에서 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죠 이제는 뮤지컬계에서는 거의 이제 원로 그쵸 그런 부르는 친구들도 있죠 저번에 프랑켄슈타인 때는 제 상대 역 친구들이 저랑 띠띠동갑이었어요 띠띠동갑 제 친구가 띠띠동갑 제 상대 여배우가 띠띠동갑 그 친구들한테 거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공연을 했어요 어떠세요 예전 거는 공연 끝나면 조금 그래도 이제는 힘들죠 얼마 전에 이제 그날들 낮 공연 저녁 공연을 다 하고 나서 공연 끝날 때쯤 다리 쥐가 날 뻔한 거예요 그래서 퀴청퀴청하는데 오정혁 군이 실제로 다리 쥐가 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위안을 받았어요 아직 나 괜찮구나 정말 고맙다 네? 이 덕분에 내가 정말 큰 힘이 됐어